카니발이 1억이 넘는다고? 안녕하세요 장대리에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풀 파티션이 시공된 즉시 출고 차량입니다 파티션 차량 검색했는데 LM 시트밖에 안 나와서 좀 당황하셨죠 그만큼 지금까지 파티션이 시공된 다양한 차종들을 출고하고 디자인, 활용성, 기술력 모두 갖춰 CEO분들, 연예인 분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 의전 차량입니다 앞 소개가 너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일 궁금한 차량 금액이겠죠 시그니처 가솔린 풀옵션으로 1억 5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니발이 1억이 넘는다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같은 4인 기준의 순정 차량과 비교해보면 결코 차이 나지 않는 금액으로 최상의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승해보기 전에 여기 입구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파티션을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승하차 공간이 넓죠 라운드 디자인으로 이렇게 커브를 줘서 이렇게 걸리는 곳 없이 승하차를 넓게 하실 수 있고 우리도 집에 가면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잖아요 자 여기 불을 이렇게 천정과 파티션 곳곳에 앰비언트까지 있어 포인트 있게 인테리어가 되었는데요 어두울 때 눈부시게 밝은 조명 필요 없이 포인트 조명 하나만으로 모드 연출이 가능합니다 인터폰이 있는 이유는 1열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공되었는데요 파티션으로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폰으로 소통하거나 파티션 모니터 리프트 기능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버튼 한 번에 쉬운 동작으로 위아래로 조작이 가능하고 그 외에 무드등 스위치, 시트 컨트롤, 도어, 윈도우 스위치 등 각종 다양한 컨트롤들을 쉽게 조작이 가능한데요 이게 바로 퍼스트 클래스가 아닐까요? 자 풀 파티션이 시공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는데요 운전석 확장으로 1열 공간도 넓게 쓰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입니다 4인승 파티션 차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파티션이 없는 4인승은 8천만원대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전면 커튼, 옷걸이봉, 발쿠션 수납함, 메리평 전동 테이블 등 옵션을 추가로 더 활용적으로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주 LM시트 본사 전시장으로 오셔서 직접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